21세기 우리나라 과학을 이끌어갈 꿈의 빛으로 불리는 제4세대 방사관 가속기 기공식이 포항에서 개최됐습니다. 4세대 방사관 가속기 기공식이 9.1 포항 가속기 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2014년 11월 완공될 4세대 가속기는 사업비 4천여억 원이 투입돼 빔에너지 100기가 전자볼트 시설과 실험장치인 빔 라인 3기가 구축됩니다. 가속기는 전자 등을 빛의 속도로 가속해 물질의 미세구조를 관찰·분석하는 종교한 현미경과 같은 대형 연구시설입니다. 현재 미국과 일본만 운영하고 있는 4세대 방사관 가속기는 3세대보다 100억 배 이상 밝고 펄스 폭이 1,000배 짧아 살아있는 세포의 동적 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